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위스퍼트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그정도 했네요 점프조절 잘해서 3단점프? 아휴 쉽지 않다 이거 아휴 되게 안맞네 야야 시간이 너무 부족한거 아니야 아휴 아휴 왜 이게 왜 죽어 아휴 진짜 오케이 아휴 나이스 아휴 아휴 아 아 아 아 박준호님 안녕하세요 여번에는 또 백초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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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 아니 뭐 스피드론이 이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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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. 마음같은데요. 마음같은데. 아... 집안양님 안녕하세요. 아니네? 피스위치 시간내 뭐 가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? 아니네요. 아, 뭐야... 노우... 왜그러니도 대체... 오우 노우 쨘장 뭐야 왜 안 끝나 안 돌아가신다? 형 병관님 안녕하세요 끝났네 진짜 완전 느렸는데 끝나네 수돌부님 안녕하세요 아니 말만 스피드론이지 이건 스피드론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목만 스피드론이지 오우 세비님 안녕하세요 죽는 줄 알았네 아휴 아휴 야아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과연 아휴 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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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니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스타를 줘야되는거 아냐? 왜죠? 왜 이러니? 어 여기 있구나 제발 나 여기라고 생각했어 여긴 아닌거죠? 여어기는 아까 거긴가본데? 오? 젠들아 왔는데? 가봐 나이스 나이스 돼 흐흐우 아... 봤지만 늦었습니다 흐흐... 김대우님 안녕하세요 어... 뭐 하ît... 헉... 헉... 트위치 보... 싹둑은 사람이 아니라 보십니다. 와아... 나이스... 하아... 왜 이렇게 길이 열어갈래죠? 김크님 안녕하세요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제가 뚜껑을 한번 써볼까요? 어... 어라? 안 막았는데? 안 막아놨잖아? 완전 이득이잖아 이거... 안 막았어요? 왜요? 여름 뭐... 바로 지나가지 이제... 야... 여기가 가짜라고? 난 여기가 진짜일거라고 생각했어... 여기는 진짜 길이 아니었다... 그러면은 좀... 문을 들어가야된다고? 아 여기가 문인가? 여긴가... 길이 없는데? 애초에 여기 길이 없는데... 여기가 방금 거기로 나올거 아니에요? 클래시 오브 클렌징 팔로우 감사합니다. 그렇지... 없네... 에이... 이쪽 자체가 다 낚시네요... 에이... 그러면 첫번째 맵... 거북이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야겠다... 너... 너... 어차피 하나만 뚫으면 되지... 오우 마이갓... 오우 마이갓... 오우 마이갓... 오우 마이갓... 음 하이갓... gesono puff 나오오오오오... 야 이.. 다 죽어... 연락 뚫으면 좀 없어... 요거는 헤비 Mr.Hου 안녕하세요.. 오우 야야야야 예에에에스 이제는 뭐 다 필요없어요 끝나버렸어 원래 요실을 살리라 그랬는데 위쪽에 뭔가 글자를 만들어놨는지 블럭이 막혀있어서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슈퍼마리아 1 안들어가지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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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지고? 들어가면 죽을거 같지만 일단 들어가 설마 일로 오냐? 죽는자랐어요 방금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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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일단 제대로 온거 같애 어... 나라면 여기! 오케이 잠깐만요 일단 죽이지 않은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그렇다면 여기 그렇다면 여기? 네 설마 전부 다? 불안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안들어갈라 했더니만 헌타님 헌타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런 파이프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너 얜데 안들어가죠 흐흫 얜데 안들어가죠 여긴 애초에 틀렸다 자 예스 오우 어 넘어간거 아냐 아 좋은데요? 흐흫 잠깐만 왼쪽 갔다가 오면 되긴 하는데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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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아 예스 거의 끝나겠는데 이제? 그렇지 그러게요 죽이질 않았어 충분히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어이구 벌써 막판인가 이번엔 40초인가요? 피스위치 치고 다시 돌아와야되네? 점프가 안됐어 슛 잘 king 종용 remember 계속 15초 노오오오 끝났네요 나이스 좋았다 아주 트윈담 이어님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